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장태수입니다. 자, 집권여당의 가득도 신공항 추진 관련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승객과 물류 대신 표만 오가는 정치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사과가 먼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정부일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 그 이전 정부의 법통도 잇는 정부입니다. 이전 정부의 국책사업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시민들께 혼란을 일으켰다면 사과부터 했어야죠. 정부 운영의 한축인 집권여당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과는 그냥 청와대의 묵묵부답 속에서 불쑥 뛰쳐나온 것은 가득도 신공항 추진 발표였습니다. 김해 신공항 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검정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제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와는 관계없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김해 신공항 안 검정을 시작할 때는 보궐선거를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알리바이를 내세웁니다. 1년 앞의 일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셈인데 네, 그 말 믿습니다. 두 달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께 약속했던 말조차 뒤집는 집권여당인데 무슨 재간으로 1년 앞을 내다봤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검정위원회 결과 발표가 있자마자 그 발표를 아전인수하면서 가득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벗은발로 뛰쳐나온 이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표 때문이라고 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권여당만 아니올시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안드로메다의 집권여당입니까? 김해 신공항 안 중단으로 정부 국책사업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가득도 신공항 추진이라는 섣부른 애더블루는 지역갈등 폭발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에는 오직 표만 다하겠다는 심사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무심분립의 정부와 갈등 촉발의 집권여당에게 더 이상 망동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성격과 물류관인 표만호 가는 정치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